아압! 내려오셨어요 자 시프트 시프트 아껴놨다가 안녕 나이스 잘했어 기절 오케이 컷 안녕 원산 죽이고 싶은데 하하 확실히 너 하늘을 나는데 내가 잘못봤니? 만드님 지금 정면 위에 스킬 한번 서주세요 만드님 내려왔어요 만드님 지금 왼쪽에 만드님 무적이다 뒤로 빼 무적이야 수리 수리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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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사용수 데미지 감소 썼어 10초 동안 괜찮아 수리 끝났다 끝났다 반드님 왼쪽 올라오시고 방금 파 소리가 끝나는 소리인 것 같아 반드님 지금 왼쪽 위에 올라왔어요 21만 반드님 어디지 왼쪽 위에 있어요 지금 왼쪽으로 왼쪽으로 나이스 오케이 순윙을 타겟팅해서 같이 맞추기 스킬 한번 서주시 스킬 스킬 오케이 만드님 지금 왼쪽 올라오고 있어요 나이스 스킬 란드그리드까지 반드님 올라왔어요 왼쪽 위에 반드님 곧 내려오지 아 안되겠다 지금 내려오면 자 갑니다 오케이 컷 나이스 바로 컷 나이스 계속 못 때립시다 문은 18만 아 올라가는거 쓰지말래? 오케이 아 성목벽 오케이 안쓸께 안쓸께 구웅 괜찮아? 수리 수리야 스킬 자 한번 쓸게요 시자를 위쪽에다가 쓰지 말라는거지 반드님 지금 위에 지금 성벽 위에 있으세요 정면 위에 반드님 정면 위에 내려오셨어요 지금 뒤로 빠지는 중 나이스 파크했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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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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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뒤에 계셔요 뒤에 나이스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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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한번만 나 스킬 쿨쿨쿨 나이스 야 사신수 사용수 들고 있는 팀 그리고 저쪽은 사신수 하나 그럼 못 막지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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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하긴 하네 우리가 야 사신수 세명인데 우리 팀이 만드님 안오세요 지금 수리하고 있던 분 죽였어요 16만 어 뭐 만드님이 만드님이 아예 안오시는데요 만드님이 깨고나면 우리 헤어져야겠는걸 이제 어 먹고 떨어져야지 이제 응 먹고 떨어지자 내가 봤을 땐 우리의 인연은 오늘까지야 어씨 4명 중에 3명이 우리 팀이었구나 나 이제 알았어 몰랐어 우리 사신수 세개야 만드님 정면 위에 정면 위에 정면 위에 내려오는 그 타이밍에 내가 한번 잡아볼게 누움이 정메 들어왔어요 15만 깨 мат에 smart 지점시키기 준비완료 소리 한번 막았다 반등이 내려오면 죽을까봐 못내려온다 쳐다보니까 흐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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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폐기 스킬 한번 써주실 수 있어요 썼어요 썼어 아 반등이 놓쳤다 12만 누가 보스 열심히 잡냐 흐하하하 지금 보스 누가 혼자 레이드하고 있다니까 흐하하하 그 누구 누구 집중하라겠지 왜 안내려와해 내려온다 내려온다 느낌 냈다 느낌 냈다 많이 내려오셨어요 이번에 스킬 한번 써주실 수 있어요 나이스 스킬 10만 만들 내려오실 생각이 없으신거 같은데 네 아이고 귀엽네 아이고 귀엽네 아이고 귀엽네 와 만득이 보소 아 저거 만득이 약간 멘탈 나간 무빙인데 지금 저거 멘탈 나갈때 저렇게 무빙하는데 타이밍 본건가 지금 생각중이야 오늘 난 죽을거야 어떡하지 난 이제 죽을거야 에이 사신수 얻었는데 난 이제 죽을거야 내가 멸망하는 순간 방송 터지는데 멸망 당하면 안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해 사신수 처음 알아봤는데 씨앙 어떡해 뭔 어떻게 잘가 오우씨 뭐야 누구 싸우고있는건가 여기 뭐지 아무도 없는데 활 활만 엄청 맞고있는거지 아아 때리지마바 와 뭐야 나이스 뭐지 아버님 방귀 뀌는거임 아 근데 만득이가 계속 안내려오네 뭐지 육만이야 만득이 한방을 노리는거 같거든 아 막판에 어 5만 비싼거 사와서 한 번에 시켜놨는데 네 근데 그거 10만짜리라서 90퍼다 네 4만 7천 내려오신다 아 시득이 아우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만득이 죽었나 안죽는거 같은데 안죽었어 안죽었어 어 야 씨 만득이 보소 야아 마지막 타이밍 아가 어떻게 내가 4만 남았습니다 다 부셔지는 중 4만 남았어요 야무지네 아 시안 마크 튕기 아우씨 나 개아프네 아 그냥 스킬 한번 써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회복 좀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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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쏙쏙쏙쏙쏙쏙쏙쏙 수리 몇 분 계신데 스킬이 있으신가요? 아 지금 가면 지금 가면 지금 가면 거라고! 18000x18000 만등님 지금 마지막 한 번 보실 것 같은데? 재접중 미안 미안 그... 멋사님이 만등님한테 전쟁 선포해줬어요 어? 멋사가 만등님한테 전쟁 선포했다고? 막탄 노리신 것 같아요 와 막탄 노리네 8000이야 8000 어? 근데 안되지 5000 깨져요 도망가는 사람 깨졌어 깨졌어 와우 나이스 저희가 뭐 채워야 돼? 안되지에에에에에에에! 안 되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형 형 이거 자노형 우리 이거 가자 깨자 이제 가자 우리집 아무도 안 온다 야 야 야 멋사 올라갔다 멋사 올라갔다 멋사 올라갔다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야 못사 올라갔다 야 못사 야 이 미친 와 야 진짜 이거 못사 먹자 이거 진짜로 야 야 진짜 야 여러분들 진짜 이거 리얼 백프로 나 개 열심히 달려갔다 개 열심히 달려갔다 와 이거 나이스 뒤져 이 시키들아 어어어 아 지관에 죽었어 이 미친 날 막지 말라고 야 나 궁 터졌어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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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만들기가 저거 못사 줄라고 하는거일거 같애 너 너 정말 마글쇄 요 2주님 앞에 섹 ride 제발 올라가 있는 애 안돼 꺼져 꺼지렴 꺼지렴 하아악 죽였어 잠깐만 안 absorbing Journey 나이스 여겸 Hope 이 악 으으으으으으 ail 윽게 tri 뒤에! 뒤에 활쟁이 새끼 있다고! 야 초보채 농채집도 같애 니 집 뭐임 아 나 혈압을라 잠깐만 야 대가리 치우라고 만장님 올라가요? 아 대가리 치우라고 와 진짜 아깝다 야 닿겠는데 활 활 활부돼있네 야 탈포 야 머리 치워봐 빨리 우리 뺏기면 안돼 뭐야 야 불타는 직원 또 죽었어 나 죽였어 죽였어 야 그니까 이게 내가 방어력이 체력은 높아지는데 방어력이 떨어져서 내가 너무 피가 빨리 날아 이게 피는 올라갔는데 저번에 테스트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와우 아 방어력이 하나 없으니까 아이씨 저게 명작이라 그래 명작 한길대 하나 있는 와 명작에다가 12강 담검 내 주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작평타 주작평타에 이제 기습 뜨면 나 한방이지 잠시 기다려 개 짜장난데 왔어 아 죽으면 얘기해 나 지금 올라가는 중 어 나 그때 죽었어 한방에 미친 나이스 아 야 나 꼈어 애들 나 꼈어 아이씨 이동중 야 한번 쓱 정리해야되 이거 키라미트 썼어요 아 수윙이 맞지 어 뭐야 아 야 레그 레그 나이스 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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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갔다와야돼 한번 걸리면 이거 계속 그래 나루는 지금 컷 유사 유사주자 컷 어씨어어어 아씨 미친 아 QF 다 썼는데 저거 야 만득이 맞았는데 안뒤졌네 방금 무적 터졌나 규단 쪽에 있으세요 어 어 오케이 나가죠 어어어 15분 15분 야 이거 진짜 만들기가 멋사매길라나보다 이거 어 당연하지 절대 안죽으려고 할거야 무조건 뚫어 와 근데 성벽이 쉽진 않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빡새네 활로만 견제해도 장난아니야 돌돌이가 단단함 써? 어 맞아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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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이가 단단함 이제 저거 회복한다 위에가서 어썬님 올라가셨어요 아 그거 그리고 무적기도 있는거 알지 스킬중에 무적기? 어 그냥 기본 무적 어 그거 생.. 양털 깔았네요 양털 양털 방으로 잘 깔거에요 계속 포스면서 가야돼 으아 와아 미친 와아 아 이거 이거 죽서서 개죽 꼴이잖아 아 와아 야 근데 잘했다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봐준거 없습니다 이거 방송 터질까봐 봐준거는 1도 없고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방송인 입장에서는 멋사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안하면 욕먹을까봐 열심히 한거거든 와 근데 야 잘했다 어 근데 이거 멋사가 안먹고 우리가 먹었으면 방송 진짜 빨리 끝났을거야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더라도 봐준거 없어요 진짜 잘했어 쟤네 어 야 직원한테 몇번 죽어가지고 야 지금 지금 멋사탕 좀 가가지고 스탯 좀 먹을까? 멋사탕 다시 가야지 아 이제 멋사탕 야 멋사탕으로 돌립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멋사를 죽여가지고 멋사를 먹으면 만드기랑 멋사 둘다 멸망시킨다면? 그러면 다다음에 잘 끝나는거지 뭐 멋사 어디로 가야돼? 멋사 어디로 가야됨? 괜찮아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야 어디야 저번에 갔던데가 누군가에서 맞아 야 전쟁선포 지금 되있나? 안됐지? 되있을까 우리 공격되있지않나? 만드기가 죽어서 만드기한테 되있으니까 아 만드기가 끝났잖아 만드기가 끝났잖아 멋사한테 넘어가서 넘어가는건 아니잖아 이제 우리 또 또 해야돼 멋사한테 전쟁권을 또 해야돼 어어 야 전쟁권 내가 써요 차례인가? 오케이 오케이 멋사님이 중명이한테 선포했다고 아니 근데 멋사가 나한테 선포했다고 야야야야 멋사가 중명이한테 선포했다 가도돼 가도돼 어 그럼 우리가 가도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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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지구 진짜 대 와 아 근데 오늘 공격 안하기로 한건 상관없는거지? 아 나 안하기로 했는데 이거 약속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저 안돼요 님들 이거는 방송 약속이니까 이거는 어쩔수없음 이거는 나만 안돼 아버님 너랑 약속한거지 나랑 약속한건 아니잖아 그치 난 갈건데 양심으로 약속한거면 난 다른데 부술까 그러면? 안되지 않다 조심 마중 죽었다 내가 아 근데 17분이면 멋사를 멸망시킬수는 없어 성벽 부수는건데 성벽을 이제 다 부술수는 있거든? 와 불타는 직원 개호바인데 저새끼 어떻게 평타 한방에 34,000인 나만 다른데 부숴자 이 40%가 50%가 왜 뒤지지? 아 스킬 당했으니까 오케이 스킬 당했으니까 오케이 그 명분으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그냥 뒤에서 오는거 계속 죽일게 앞에서 오는거 말고 오케이 명분 명..명분 명분 생겼나요? 다시 갑니까? 어 명분 오케이 부수세요 부수세요 원래 강한놈이 그냥 하고싶은대로 하는거지 뭐 그럼 그럼 와 레전드다 근데 전쟁 개재밌네 와 뭐야 우리팀 센거 보게 공직하네 자 야 근데 레전드 야 잠깐만 나 아직도 아직도 믿기지 않아 4신수인 만드이가 2회차 만에 멸망에 따라 악어 상대가 3신수잖아 와 아 아 아 이거 패션 빠졌어 안녕히 계세요 어 패션 빠졌다고 미친놈인가 아 아 나 못가요 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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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애들아 와서 푸셔야 돼 좀 저희 만드님이 지금 스폰에서 막고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러면 저거 막으러 갈게 스폰 아 깜짝 놀랬네 아 니가 스폰부터 싸워줘 우리가 할게 내가 스폰쪽으로 해줄게 어 야 만드기 바로 저쪽 가니까 야 개래졌나네 와 근데 이게 머싸의 큰그림인가 머싸가 뒤지게 세졌는데 이러면 그니까 머싸가 그냥 압도적으로 세졌는데 강화도 가능하고 머싸가 말도 안되게 세졌는데 이제 만드기 어딨어? 없는데 만드기 어 야 가라 가라 애들아 가라 가라 아주 가라 목사가 이제 만드기 키워가지고 만드기 다음에 차에 더 괴물되는거 아니냐 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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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기 재산 다 뺏기는겨? 이 미친 야 그럼 성벽 부순거는 머싸한테 가는거 우리한테 가는거야 그건 우리지 성벽은 우리고 신호기는 머싸기 때문에 멸망당했기 때문에 만드기의 모든 소유권은 머싸한테 가고 우리는 이제 그 성벽 부순 스템만 먹을 수 있는거지 그니까 쉽게 말해서 니가 하루종일 어? 땅을 팠는데 누가 갑자기 막타쳐가지고 다야 캔거야 이 사끼 봐라 어? 갔네 지금 그쪽 상황 어때? 나 죽어서 다시 복귀하는 중 아니씨 어떻게 해야돼 이거 두명이라서 이거 지금 만드기가 없는데 여기 나도 그냥 가야되겠는데 이거 그럼그약 가야되겠는데 이거 만드기가 중력있는 걸 쓸수도 있어 지금 오호 Shock two night 아 misge 빠빠빠빠 빠빠빠빠 만드기아 그러니까 만드기가 거기로 이동 안해요 가 아니라 만드기가 계속 거기서 막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로 간거잖아요 미친 놈들아 M 우리 시민이 저걸 부셔야되는데 시민이 못들어오니까 내가 막으러온거 아냐 아군이 채팅을 그냥 무시하면 돼 빡대가리들인가 그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봤잖아 핑크맨한테 거기 상황 어떠냐고 에?! 물어본거 아냐 만드기 컷 아니다 만드기 안죽었다 어 야 만드기 무적 지랄하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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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지금 어그로 끌렀음 나한테 오고있음 나한테 오고있음 나한테 오고있음 무적 빠졌음 무적 빠졌음 무적 빠졌음 야 방금 채팅시킨 저렇게 채팅신 사람 다 벤 때리세요 개빡치네 진짜로 비매너 디지게 하네 구독채팅으로 그 스태프는 계실거야 자 갑니다 나 죽어서 복귀하는 중 아 만드기 진짜 개빨리 온다 오케이 만드기 컷 그냥 벌레 컷 자 갑시라 아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괜히 괜히 어? 빠깨하게 하네 그 약간 기분 안좋게 해서 뭐하냐 얘들아 무시무시 즐겁게 하지 게임 야 그러면 여기 시민분들 다 오세요 어 다 커몬 커몬 하나라도 깨보자 오케이 직원 컷 아우 코막혀 자 아까처럼 여러분들 브리핑 계속 해주면 돼 어디가 어떻게 됐다 브리핑 해줘야 알고 이거 한분 이분이 안죽어가지고 아 안죽어? 어딨어 죽임 죽음 나 들어왔어 들어왔어 야 여기 막는다 여기 막는다 막는 애 죽여야지 나 왔어 이거 그냥 부수도 되는거 맞지? 우리 부수도 돼 아 불러 그냥 부수도 되는거 맞지 이거 근데 저희 막 한게 아니야 아거님 그냥 밑으로 와줘 지금 만들기 오른쪽에 올라오셨어요 성벽 두번째 아씨 만들기를 죽였는데 만들기를 또 견제해야되네 이씨 이탄이야 보스 챕터2요? 무엇이요 이거 어차피 저 저거를 뺐지 않는 궁이 지금 두명 내려왔어요 뺏길 전까지는 만들기 계속 주작으로 한번 쓰고 와 와 미친 방금 뭐야 나 시자 써가지고 죽일랬는데 야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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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빠르게 cc쓰고 오케이 cc쓰고 달려감 아씨 미친 와 직원새끼야 진짜 야 뒤에 노렸네 잘했다 와 나 또 죽었어 미친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와 잘하네 잘했다 저거 어 야 저건 죽어야지 가자마자 스킬 써야된다 퇴포하자마자 어 보호권 두개 남았다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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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직원 기재시켜놨어요 지금 어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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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10분안에 저거 못 부술거 같은디 한번 가만 보자 과자 과자 죽였어 죽였어 또 또 또 기절 썼네 진짜 아 이거 안될거 같아 이거 이 시간에 딴거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그니까 얘네 얘네 못들어 얘네말고 다른데 성 하나 부수는게 더 빨랐겠다 스탯 하나라도 더 먹어야되는데 스탯 하나라도 더 먹어야되는데 난 그럼 얘네들 계속 죽여가지고 스탯좀 떨굴게 나쁘지 않은 저요 정씨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하이 8분안에 좀 빡셀거 같고 하으하 하하 하하 아 계속 까불길래 아 때렸죠 치고 날렸는데 그냥 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찼어 다 찼어 안 돼 안 돼 안 돼 가자? 안 돼 이 시간에 버트 잡는 게 나아 아 야 미쳤다 그래도 확실한 하나 만드긴 죽었다 그리고 죽일 수 있다 야아 그래 이게 맞지 야 진짜 나도 예상치 못했다 중력아 마이크 안 들려 어 들린다 아 오케이 야 진짜 미쳤다 어떻게 오늘 멸망까지 갈 생각 했냐? 와 멸망했네 결국 근데 나 아버님 실사강 보고 딱 눈치챘잖아 오늘 한 명 죽겠구나 아 진짜 깜짝 놀랐다 와 아버님 근데 우리 집 진짜 엄청 역겹게 막았다 어떻게 막았냐 넌 진짜? 스폰 되는 지역에다가 양털로 사각형으로 막아놓고 그 뒤에서 계속 오는 거 뒤통수 갈 듯 와 대박이네 그냥 지렸네 그냥 아 그것도 가능하네 나쁘지 않은 전략인데 아 너블이가 욕하고 바로 안 오던데 욕할만 하긴 하네 어둠행연 어디갔지? 그 양털로 사각형으로 막아놓은 뒤통수만 쳐맞아 이러면서 헤헤헤헤헤헤헤 안돼 됐어 아 금괴 옆에 있다고? 오케이 쟤 오른쪽 상자에 아 여깄네 어 개 안보여 와 야 나 오늘 너무 너무 텐션 다 쏟았다 아 멘탈도 아 야 근데 지렸다 근데 진짜 만드기네 길드원이 막으니까 이게 못 부수는 건데 멋살을 멋살은 그냥 보내주니까 멋살이 부순거거든 이게 그치 그니까 아까처럼 나 부수는 상황이었는데 만드기네 길드원이 화살 쏴서 못 맞췄잖아 그럼 멋살은 이제 안 막는단 말이야 그래서 막은거임 지금 뚫은거임 잘했어 쟤네 오호호 저런 방식이 원래 마케이지 전쟁에서 저런 그림을 원해가지고 멋살가 막판에 전쟁권을 추가한 거였거든 아 지렸다 나이스 막판에 받으면 될 것 같고 나는 지금 뭐해야되냐면 이거 근데 여러분들 10단계 한 번 더 잡을 수 있나요? 잡으면 레버버 할 것 같은데 어? 10단계 못 잡잖아 우리 잡지 않았어요? 아까 잡았잖아 야! 중급자용에다가 3천만원 넘으면 숙명자용 되네 음... 전 최고인데 진짜로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려면 어떻게 하지? 저거 하나 할 수 있네 아버님? 어? 돈 안되나? 아 돈 6천만원 있는데 이거 모아가지고 중명이한테 일단 먼저 갚아야 됨 이거 우리 지금 욕심부릴게 아니라 중력이부터 갚아서 중력이 상급자 해야지 아 얘 어둠의 기용 두개 아씨 개빡치네 갑자기 저거 보니까 아 무한의 탁 가자고? 그래 무한... 아 근데 나 메인캐스트도 깨야 되는데 그래 이거 깨야지 중급자용을 결국은 내가 이걸 깨놓긴 해야돼 그래 오늘 깨자 오늘 할거 많이 했으니까 메인캐스터 다음 회차에 바로 밀자 중급자용 언젠가는 깨야돼 중급자용 언젠가는 깨야돼 아씨 아아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아 바로 깨야되는데 이거 아아 진짜 야 저거 저거 어떻게 저거 해본적이 없어 내가 저걸 저걸 해본적이 없어 아아 아 키키 되겠냐 어휴 하겠니 어? 되겠어 이게 어? 친구야 사장님 네네네 되겠어요? 하이 하이 어 됐는데요 W님 음 단발해 구다쌌이 아씨 되겠냐? 어 야 근데 이거 깨볼까? 나 이제 이제 그거 되지 않았냐? 하이 개좋은거 하나 나와주라 빠라랑 빠라랑 어 돌 다섯개 어 제 피비비비스트썸 봤어요? 배꼽 낄려고? 하아 아 어 도망가야지 저쪽 우리가 명작을 하나 만들어야돼 명작 이제 명작 하나 12강 만들 생각하자 어 나 이미 어차피 원컴이야 애들 아 좀 걸립니다 근데 아 명작이 얼마나 걸려요? 처음에 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제가 어떡하지 15강까지 도전한 다음에 어떻게 근데 어차피 지금도 한 방인데 근데 내가 사냥을 더 빠르게 해서 돈을 빨리 벌 수 있긴 하지 15강을 하면 그쵸 14강인가? 15강 근데 지금 개사기야 이미 충분히 12강 15강은 솔직히 감성이긴 해 그냥 와 좋은거 하나 뽑았다 이런 감성 현이 여기 어떻게 깨야 돼 여기 이거 이거 그냥 이거 대놓고 그거 하면 되나? 어? 잠깐만 이거 말씀하시는거죠? 네 그거 대각선으로 점프 뛰셔야 돼 어 하는법 발전했어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